오케이 단어입니다 네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와서 했고요 맞습니다 바쁘신가봐요 맞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에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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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에요? 하다시 하시죠 뉴스 유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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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에요? 하다시 이거는 이름시 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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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에요? 이름시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 달러 백 달러 4 달러 4 달러 4 달러 4 달러 머니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? 있어요 있지 않아요 셀 수 없죠 됐습니까 얘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셀 수 없고요 얘는 머니를 세기 위한 단위기 때문에 단위는 셀 수가 있습니다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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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시 켈리 발음이 그렇던가요? 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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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시에요? 이름 시 이름 시죠 클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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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메 메 메 메 메 메 하다시 가 아니라 양념시요 네 하다시랑 비슷하다시를 도와주는 양념시 그렇죠 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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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쏘의 뜻이 뭐예요? 답하다 그럼 반대말은? 질문하다 방금 했잖아 F 그래 G 된 된 된 오케이 된은 지금 두 가지 뜻밖에 안 나와 있는데 된의 세 가지 뜻은? 그때 그렇다면 그런다 그게 다야? 이거 아닌가요? 세 가지 뜻 엄마요? 여기 다 없어졌어? 다시 여기서 연결해 줘야 되겠네 아 참 그때 그렇다면 뭐라고? 세 가지 뜻이 뭐라고? 그때 그렇다면 그런 다음 오케이 아빠 했던 거고 썸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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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예요? 어떻게? 아 어떻게 해요? 썸띵 뜻이? 아뇨아뇨 어떤 것? 무슨 시예요? 하다시 아 아니네 아니 okay 아뇨아뇨 아네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름 씹 에스 답가했고요 그럼 앤서 메이 답가했고요 클럭 잎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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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뭔가 초콜릿 뭔가 초콜릿 같은 어떤 것 돈 같은 어떤 것 초콜릿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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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렛이 뭔가요 초콜렛이 뭔가요 돈처럼요 돈처럼요 개같은거요 쟤도요 달러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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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이 좋으니까 어떤 시 왜 자신이 없어 어떤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어떤 시 스피킹 똑바로 안 하지 스피킹 똑바로 안 하지 캐리가 그 캐리인가요 하드 캐리 네. 임무를 수행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한다 뜻도 되겠지. 응? 운발하다 가지고 다니다. Need. Need. Carry. Dinner. 디너. Instate. Instate. 발음이 그렇던가요? Inst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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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. Instead. Of. Instead. Of. Instead. N Dis EE Thus. Instead. Of. You. Instead. 아삐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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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ou are as big as your dad You are as big as your dad 뭔 소리야? 너의 아버지가 더 너보다 더 크다 너만큼 크다 다시 무슨 뜻이라고? 너의 아버지가 너만큼 크다 너의 아버지... 누가 다 여기 있는데 너의 아버지가... 너의 아버지가 여기 있구요 여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다 네 또 얘기해줘 이게 누가다라고요 네 다시 읽고 뜻 You are as big as your dad 뭔 소리야? 너는 아빠만큼 크다 응 아빠만큼 크다 우리 학생이 여기 나가다가... 플레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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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 맨 엘 오케이 무슨 시? 이름 시 있어요 한 명 있으면 암은 뭐라고? 암은 어, 맨. 두 명 이상 있으면? 맨. 이. 그렇지. 불규칙 볼게요. 똑똑한데? 예스. 푸. 뭐라고? 푸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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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발음 안 해? 푸트. 푸푸푸. 맨. 여기 나왔었네. 맨. 아, 끝. 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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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